이지오현 선수는 한국에서 최근 라이징을 체크하셨나요? 라이징을 다 보냐라고요? 네, 저는 라이징의 팬이기도 하고, 라이징 선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재미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다 챙겨봅니다. 다 챙겨보고, 저는 7월에 일본에 훈련하러 왔었는데, 그때 짬 내서 또 라이징에서 이런 배려를 해줘서 이런 슈퍼라이징도 관람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라이징의 팬이기 때문에, 다크산의 수준이 많이 봤어요. 7월에 일본에 대게이코에 갈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때에는 라이징,超라이징의 팬이기 때문에. 라이징에서 봤습니다. 특히, 신유 선수랑 오기쿠보 선수 시합을 너무 재미있게 봤고, 신유 선수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강한 것 같습니다. 수요히 하고, 다른 경기들도 다 재미있었는데, 메인 이벤트가 제일 재미있었죠. 히라모토 선수랑 아사쿠라 선수 시합도 너무 재미있었고, 일본 팬들의 열정에 되게 놀랐습니다. 첫 번째, 신유 선수와 오기쿠보 선수의 시합은 신유 선수와 오기쿠보 선수입니다. 신유 선수는 경기 때문에, 신유 선수는 경기 때문이었지만, 하지만 가장 재미있었던 메인 이벤트는, 히라모토 선수와 아사쿠라 미끄 선수가 재미있었고, 일본 팬들의 열정에 되게 놀랐습니다. 7월에 대개코에서 일본에 가려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디에 대개코가 되었죠? 추리아 레이 선수와 오기쿠보 선수와 오기쿠보 선수는 더 블랙벨트 재팬, 크레이지 비, 왔다 갔다 다 했습니다. 네, 요거는 더 블랙벨트 재팬에 가려졌죠? 브레이브 지브로 선수의 시합은, 오기쿠보 선수의 블랙벨트 재팬에 가려졌습니다. 크레이지 비의 선수에 참가하시고, 저번에 다시 참가하셨습니다. 일단 시합 지고 제가 멘탈이 굉장히 많이 나갔었는데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일본에 왔습니다 쉬고 싶어서 일본에 왔는데 그냥 맨날 운동선수니까 쉴 수는 없으니까 뭐 운동은 오전에 하고 저녁에 놀고 그리고 제가 뛰는 무대가 라이진도 포함이 되있으니까 일본 쪽 선수들이랑 많은 교류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젠 신竜 선수에 맞고 멘탈 브레이크가 되었기 때문에 도착한 기간에 왔는데 하지만 저는 스포츠 선수 때문에 트레이닝을 하고 싶어서 대게이코을 하고 싶었고 라이징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의 선수와交流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본에 왔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기간에 왔습니다